예 여기는 상주 경찬대 입니다 예 뒤에는 아주 강이 멋있게 흐르고 있고 이 정상에는 아주 멋진 소나무가 나있습니다 예 상주 경찬대 입니다. 상주 경찬대 예 촬영 준비하는 스태프 들이 있구요 여기가 인공인건지 자연인지 아주 특이하게 바위가 옛날에는 딱 보니까 여기가 저 강이 물이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처럼 바위가 특이하게 보입니다 예 우리 배우 방송인 멜로디 님이 뒤에서 이어설 준비해 주겠습니다 예 상주 경찬대 입니다